하이 여러분 저는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지금 양양에 가고 있어요 양양에 왜 가느냐 왜 갔냐면요 여러분 토링 썸웨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와 뭐야? 터널에 이런 게 있어 근데 이런 거 터널 안에서 들으니까 무섭다 이런 소리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8시 20분 정도 됐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매니저님이랑 우리 까마귀 매니저님 보이시세요? 까마귀 매니저님이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이팅! 초차량 화이팅! 여러분 여기 밖에가 너무 예뻐요 진짜 대박 문 열고 싶은데 고속도로라서 열면 바람 소리가 너무 강하다 진짜 하늘 위에 올라와 있는 거 같네 온도가 그렇게 높은 거 같아 다시 터널로 들어가나봐 안녕 싫어 여유가 엄청 심해져 괜찮죠? 잊어버려 가즈아! 짭짤팔의 도시계 아몬레스 출놈 아 설형이 보고싶어 제가 딱 이 노래를 듣자마자 멤버들 생각이 엄청나는거있죠 3일동안 못보는데 멤버들 잘있어 스포츠 큿 큰은 많이 오면 되구나 큰은 많이 오면 되구나 내가 닦고는 마누만 가네 아 예쁘다 캐롤 끝 끝 영상이 뒤로 Hi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오늘 첫 촬영을 잘 마치고 이렇게 두 번째 날 바다에 와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촬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 포스터 촬영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하고 바닷가에서 포스터 촬영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들한테 바다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예쁘죠? 양양 바다 여기 서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핑을 할 수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포스터까지 다 마쳤고 저는 온 에이저 끝입니다 그래서 놀 거예요 신났지롱 그럼 이따 봐요 빠이 고맙습니다 اب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네 안맞은 후 고맙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고 저는 고맙습니다 arkadaşlar 고마운 점õ도 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presentations 앞어장 반복 영양에서 3일 촬영이 끝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서울로 가야죠 이제 3일 동안 못갔던 멤버들 보러하고요